자, 이제 선물 뜨네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준비한 선물 야! 저 이것은 이제 얼굴 화장한 거 지울 때나 형 이제 게임하고 숙소 있을 때나 세수할 때 예! 한 번 보여주세요! 이거 형 가방이 너무 심심해 보여서 헬로키티랑 함께하라고 이거 이따가 저희가 달아줄 거예요 이거 한 눈을 갖고 다녀야 돼요 오케이 형 오늘 이거 헬로키티 가방 고리나 그거 헤어밴드 인증샷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옷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거 스티커 이거 고르라고 했거든요? 형 게임기에 붙이면 돼요 끝날 줄 알았지? 여기 또 있어요 용민 씨 오늘 저희 선물 인증 기대할게요 기분 어때요? 성함 한 마디 해주세요 용민 씨 오메데토 이해를 부족불이잖아요 이해를 부족불이잖아요 이해네 2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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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겼어 잠깐만 5위네 5위네 다섯 일단 단기 1위네 1위네 2위네 졸도 숙소 1위네 고맙다 집으로 오는 길이 멀었어 이 웃음은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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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